안녕하세요. 일단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한국어로 하겠습니다. 저는 이가자 부텍살롱 싱가폼 시니어 다이렉터 혜진 리입니다. 일단 저는 이용을 한지는 거의 10년이 넘었고요. 이가자 회어비스, 한국의 이가자 회어비스에서 근무한지는 한 17년이 됐고요.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 정도는 제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제 프랜차이즈, 이가자 회어비스 프랜차이즈를 근무했고요. 그래서 원장으로서 데리블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싱가폴에 와서 또 다시 새롭게 프로를 펼치고 있습니다.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머리 만지는 걸 좋아하고, 원래 뷰티나 패션적으로 관심이 많았었는데, 우연히 이제, 우연히 아무 소개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, 너무나 저의 적성과 저한테 잘 맞아서, 솔직히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, 한국에서 다양한 소년들을 많이 못 접하다가, 제가 이제 싱가폴에 오면서, 다양한 머리와 다양한 소년들을 접하면서, 재미도 있고, 유튜브가 너무 많이 부족했는데요.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시 한 번 이가자 뷰티살로 싱가폴, 신여 다이렉터 이혜진입니다. 저희 사랑이 없어서 많이 찾아주시고, 그때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